홍어까지 와서요. 홍어가 되게 맛있다 그래서 홍어랑 막걸리랑 먹고 사실 배탈이 났어요. 기운이 많이 없습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라틴 댄스 저희는 프로가 아니고요. 30, 40대 직장인 그냥 취미로 춤 즐기는 사람이라 앞에 무대 보고 굉장히 많이 쫄은 상태입니다. 정말 다행스러운 건 제가 서울에서 렌즈를 두고 와서요. 여러분의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. 웃고 계신 거죠? 고맙습니다. 라틴 댄스는 거리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. 가장 큰 이유가요. 이 바닥에선 턴을 돌 수가 없거든요. 여러분이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즐겁게 즐겨주신다면 저희 서울에서 왔다가 서울로 다시 가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 시작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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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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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